우연히 혜경은 촬영 현장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창렬 오빠. 홍대에서 저런 귀인을 만나더니 내가. 어머, 진짜 김창렬 씨네요. 오늘의 미션은 연락 짬뽕 나. 안녕하세요. 많은 멤버들이에요. 아, 정말? 창렬이, 창렬이 너, 창렬이 너. 주연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짬뽕 나.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뒤따 짬뽕 난다. 뒤따 짬뽕 난다. 뒤따 짬뽕 난다. 아, 연락 짬뽕이야. 아, 이거야? 잘한다. 네, 잘해요. 김창현 씨 이름 함불로 불러볼 수 있는 기회 없어요. 이길 것 같아, 안혜경 씨. 좋아, 좋아, 좋아. 느낌이 있어. 우리 재수 씨가 좀 꼼꼼해. 재수 씨요? 네? 재수 씨요? 재수 씨요? 우리 동훈이. 네. 동훈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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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